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큐브팀에서는 얼티메이트 시스템의 컴퓨터 하드웨어 모니터링 프로그램 하드인포8 프로 무료 배포를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지만 아쉽게도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 기회가 지금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드인포8 프로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장착된 부품들과 소프트웨어를 모니터링, 테스트하는 관리감독 프로그램이에요 즉 하드웨어 성능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타사 소프트웨어들과 다르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깔끔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진 녀석이죠 하드인포8 프로는 유럽 루마니아에 위치한 TV 쇼아라에 있는 얼티메이트 시스템에서 판매 중이에요 정가로 이 프로그램을 구매하려면 79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 돈으로 8만 9천원에 달합니다 환율 변동 때문에 이전에 무료로 풀렸을 때에 비해서 천원 더 비싸졌네요 하지만 지금부터 일주일간은 무료이니 영상을 잘 따라와주세요 아래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하드인포8 프로 라이센스 발급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고 I want to의 체크 후 자동 가입 방지 문자를 적어주세요 이때 작성하는 이메일 주소의 경우 일부 한국 이메일이 아예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메일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어요 입력을 마치고 서밋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하드인포8 프로 라이센스가 발송되었다고 뜨죠 이제 적어둔 이메일 주소의 수신 메일함을 확인해보시면 하드인포8 프로 액티베이션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 메일 안에는 You can get the serial number를 시작하는 URL 안내와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라이센스 코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드인포8 프로를 설치해야 하니 영상 설명란에 있는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받아주세요 설치 파일을 다 받으셨으면 설치를 진행해주도록 합니다 설치를 진행하다가 보면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와 라이센스 키 등을 요구하는데요 방금 전 라이센스 키 발급돼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발급받은 라이센스 키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마저 설치를 진행해주시면 돼요 설치가 완료되면 런 하드인포8 프로에 체크해준 뒤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세련되고 모던한 하드인포8 프로를 손에 넣게 되셨어요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처럼 컴퓨터의 사양을 체크만 하실 수도 있으며 왼쪽 맨 아래에 있는 벤치마크 버튼을 클릭하여 하드웨어를 테스트해보실 수도 있어요 하드인포8 프로 무료 배포는 연구 사용이 가능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 크게도 무료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이 제공되죠 단 이 프로그램은 오직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만 서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 큐브팀이었습니다